노원구가 올해부터 금연자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60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구는 금연 지원 기간을 종전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연장하고 성공지원금 또한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도 확대합니다. 하천변과 자전거 도로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며 오는 2월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노원구는 보건소 2층에서 금연상담사와 함께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